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들 저는 갑자기 아침에 눈에 다래끼가 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크래커 엔터테인먼트 3개월차 햇병아리 연습생 권유진입니다. 저는 현대음역을 전공해서 남들과 다른 아름답고 예쁜 충성과 유연함을 갖고 있습니다.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햇병아리 연습생이지만 앞으로 3개월 뒤에는 최종 멤버로 국민 프로듀서님들에게 멋진 모습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국민 프로듀서님들 저를 핑미 해주시면 이번 프로듀스 X-101의 주인공은 나야 나!가 돼서 국민 프로듀서님들 마음에 내 거야 내 거야!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앞으로 많이 성장하고 열심히 하는 권유진이 되겠습니다. 많이 투표해주세요! 앙! 당신의 소년에게 투표하라! 프로듀스 X-101! 둘, 셋! 베스트 더 보이스! 안녕하세요! 너보이즈입니다! 프로듀스 X-101의 첫 방송과 함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! 크래커 연습생 권희준에게 투표해주세요! 크래커! 파이팅! 권희준 파이팅! 프로듀스 X-101 파이팅! 지금까지 너보이즈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thousands can be recognized as aperson 또 아니다 같이 자리 된 이유 더 달려가 그럴 수 있는 Simple 감사합니다.